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한일 간의 경제전쟁 또 경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리지게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민족주의에 호소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번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인들은 냉철하게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낭패는 물론이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와 강제증용자들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서 한국대법원은 1965년 또 한일협증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요지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포괄적 보상이 다 이루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방임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라는 그런 카드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정부도 참 잘못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정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북관계만 천무가 신경을 쓰고 다른 것은 그냥 경제가 죽어나든 외교가 파탄이 나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딱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옳은가? 여러분 그냥 행창하게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판사들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논리도 있고 그러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이전 1965년부터 2000년대, 2012년, 2018년까지 한국의 국회 또는 한국의 행정부는 사법부를 제외하고 한일협정이 포괄협정이라는 부분을 일관되게 뒷받침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모두 한일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다 포괄해서 일본 정부가 배상을 했다 이렇게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일본 정부도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65년도 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1971년도에 대일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1974년에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두 법에 따라서 청구권 보상금을 1화 1인당 30원을 한산화해 지급했고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의 행정부 차원에서 그런 미지급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왔던 거죠 2009년 8월 14일 외교통상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체계를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정부의 공식 개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회의 답변들을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 표명해 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사실은 1965년 협정체결 과정에서 한국 측은 줄기차게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과 보상금을 요구 지불해 달라는 거죠 한국 정부가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할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과 보상금을 지불해 달라 이렇게 일본 측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은 1965년도 한일협정, 우리가 받았던 대일청구권 자금의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포괄보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 측을 굉장히 언찮게 했던 개인청구권 문제는 설령 대부분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 내에서 해결했어야 될 사안인 것 일본 측에 일본 기업들이 일정한 돈을 내라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대일청구권 자금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의 사용처는 어디였느냐 제가 이번 방송 자료를 조사하면서 대일청구권에 대한 위키피디아라든지 나무툴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본서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정의를 잘 내려놨네요 대일청구권 자금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수탈에 대한 배상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일청구권 자금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네요 대부분 판사들이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들 조사하고 이랬던 문제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가 원인 제공에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본이 제공한 자금은 무상 자금 3억 달러, 유상 재정 자금 2억 달러, 상업 자금 3억 달러 플러스 알파 였습니다 경제개혁원은 1976년도에 천국권 자금백서를 통해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박정희 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냥 국회에 맡겼으면 다 닦아 쓰고 아무것도 지금 남아 있을 게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농업하고 수산업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을 안 했으면 그냥 눈녹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참 선조들의 피 땀 흘린 그런 배상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에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투자가 된 데가 포스코 지금의 포항제철입니다 무상 자금의 10.2%가 투자가 됐습니다 3,080만 달러가 유상 2억 달러 중에서 44.3%가 투자가 됐습니다 8,868만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총 1억 1,949만 달러가 투자가 됐으니까 유무상을 합친 5억 달러 가운데 23.9%가 30%가 포항제철에 투자가 된 겁니다 포스코에 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철강산업을 대일청구권 자금을 가운데 30%가 투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고 자동차산업, 기계산업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많이 나무랄 수도 있지만 사실 대일청구권 자금이 한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말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우리가 그냥 그건 사실이니까 총 받았던 5억 가운데 30% 같은 경우가 철강산업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철강산업이 정상화되는데 신일본제철과 같은 데서 엔지니어라든지 경영자들이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호암이병증이 남기는 그런 자서전이나 박태중이 남기는 자서전을 보면 그게 다 소상하게 남아있죠 우리가 인정한 것은 인정하자 이야기죠 더 이상 일본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만큼 살게 됐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백억 정도만 동원하면 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복지에 수조원씩 써면서 그 몇백억을 동원할 수 없냐 이야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돈 달라고 요청해서 면박을 당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일본 입장도 고려를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전후에 다 문제를 포괄보상으로 해결했는데 한국 측에서 그걸 들어주면 또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어떻게 보상을 하냐 이야기 옳은 일이 아니죠 또 소양강 때문에 무상자금의 7.2%가 투자가 됐습니다 2,161만 3천 달러가 투자가 돼가지고 6년 반, 1966년 4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이었고 세계 4위 대규모 토목사업이었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서 농업용수 문제가 해결됐고 생활용수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늘 여름이면 늘 반복됐던 서울 1원의 수혜 문제가 해결이 됐죠 양강 때문에도 7.2% 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저는 집이 어업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통영, 여수 같은데 대부분 어선들이 일본인들이 남긴 적산 선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신조 새로운 선박들을 건조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어선 도입 개량 사업에 또 돈을 제법 무상자금의 5.5%를 투자했습니다 이건 확실하네요 어쨌든 자금은 무상자금의 5.5%가 투자가 됐습니다 대일천국권 자금과 조선산업이란 논문을 쓴 고려대학의 백성민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일천국권 자금은 한국 조선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선 연안조선형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어선건조의 절반이 천국권 자금에 의해 이루어졌다 천국권 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자대 도입을 통해 국내 중소조선업체가 조선을 담당함으로써 일전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산업의 시앗도 대일천국권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724만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유상자금의 2.1% 정도가 투자가 된 거죠 오늘날 한국도로공사라든지 한국전력 그 다음에 철도공사인 코레일, KT, 외환은행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담배인상공사 다 그게 크고 작은 정도로 대일천국권 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살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이야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하면 우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좀 도와서 그냥 해결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한일경제진쟁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냐 첫 번째는 대법원의 개인천국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예산과 혜택을 입었던 기업들의 일정한 기부금을 모아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측에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의 행정부가 우리 정부 내의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전쟁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속담처럼 이번 기하로 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장기 일본이 우리에게 주었던 문제들 엔지니어의 도움들, 계획기업 차원의 도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번에 더 헤아려보고 한일관계를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을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일본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